예 그 이전 영상에서 루트 빈 디피니션 까지 보셨었구요 어 이제 여기서 루트 빈 디피니션을 슬슬 구현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abstract 빈 디피니션 abstract 빈 디피니션 abstract 빈 디피니션을 찾아 들어가서 이제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 수술을 볼까 합니다 어 우선은 빈 디피니션 이라고 하면은 뭐 property value도 있겠죠 그 다음에 싱글 톤 인지 레이지 이닛 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보여주고 있구요 생성자 에서는 이제 멀티티플 property values 를 넣어주면은 이제 생성하기도 하고 어 그 다음에 get construct argument values 음 does not just root 빈 디피니션 셀프 콘코리트 서포트 construct argument values 음 뭐 이런걸 좀 알아보면 되겠네요 리소스 설명 이랑 뭐 개셋 있고 싱글 톤 인지 다음에 이제 이런거 하고 레이지 이닛 인지 어 한 다음에 밸리데이트 에서 어 레이지 이닛 이면서 싱글 톤이 아닐 때는 빈 디피니션 바이 밸리데이션 엑셉션이 뜨는구나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팩토리 서포트에 음 예외들 좀 넣어 줄게요 어디 보자 아 팩토리 음 Bitcoin Per np Spe michael.0 에서 아 기자 어 ah 비해서 빽트리 빈 세 Spring 인지 자 여기서 서포트 에서 아 Бин 풀리데이션 익추스 sen 음 음 이거는 그냥 도장에서 붙여넣기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에서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브스트랙트 빈 팩토리 자 됐죠 어 그래서 얼추 여기서 뭐 뭐 있는지 뭐 알 것 같아요 자 뭐 개 세트하고 싱글톤 레이지 이 시랑 뭐 입증하는거 벨리데이트 있었던거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요거를 루트 빈 디피니션을 이제 넣어줘야겠죠 루트 빈 디피니션 조금 더 복잡해요 얘는 음 음 자 얘는 이제 오토와이어드 넘버를 가지고 있어요 네임인지 빈 디피니션에서 이제 오토와이어드가 네임으로 되는건지 타입인지 아니면 생성자로 오토와이어드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게 아마 스프링이 음 처음에 이제 설계될 때 잡아 1.2 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상수를 이렇게 정했다고 읽은 기억이 나네요 예 그 원래는 뭐 1.5 부터 이니움을 지원하죠 뭐 어쨌든 자 이래 이래 상수들 나오고 상수들 나오고 좀 보기 좋게 아 쒀& 아우 durch 좀 해볼까요 오브젝트 이제 빈 클래스가 있고 생성자Tim 벨 livres plugged 증오 입고 어 오토와이어드 모드가 있고 디펜던Everything 체크를 하는지 인인 메소드 name 이랑 디스토로이 메소드 데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빈 디피니션 만들때 클래스 빈클래스로 이제 오토와이어드 정하면서 할 수가 있 이제 Dependency 체크를 이제 이게 true 이면은 true 이면서 생성자 이제 AutoWeather 모드가 생성자가 아닐 때는 Dependency 체크를 이제 오브젝트를 체크하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Dependency 체크 Dependency 체크는 여기 있죠 숫자 Dependency는 지금 기본은 none으로 되어 있었는데 Dependency 할게 있다면은 이제 오브젝트들 이제 Dependency 검사하라 뭐 이런식으로 나오는 말 같군요 어 이제 뭐 다른거 받았을 때 딥 카피 이루어지고 어 뭐 이 정도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getbin 클래스 getbin 클래스네임 그 다음에 Resolve AutoWired 모드. AutoWired 모드를 검사하는데 AutoWired 모드가 이제 AutoDictate일 때는 여기서 어 Type인지 Constructor인지 결정하고 아닌 경우에는 AutoWired 모드를 돌려주고 이제 나머지는 GetSet Validate는 뭐 이 정도로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어 여기로 돌아가서 나머지들 GetBurgedWinDefinition 클래스 한번 볼까요? op also here 이렇게 종호 그래서 자 어 을 보면 되는데 음 인프먼트 메소드 됐네요 자 뭐지 디플리션 메소드 구현에 넣겠습니다 원래 자 음 음 음 음 빈 네임 이랑 어 어 도상이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서 이제 트라이 캐츠를 가네요 게 뭐지 듯 다시 제기의 호출을 부르는데 갯 빈 디피니션이 빈 네임을 가지고 있는지 5 자 여기서 이제 트루 폴스가 다시 나오겠네요 여기서 이제 놀서치 빈 디피니션 익체승이 나오면은 여기서 다시 그 부모꺼를 조사를 하면 하는 이런 구조 같은데 업스트랙트 오토와이어드 K4 빈 팩토리가 지금 없다고 나오죠 만들어 주겠습도록 하겠습니다 음 얘는 업스트랙트 빈 팩토리 상속하는 아인데 자 우선은 만들어 줄게요 빈 팩토리 서포트에다가 얘를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주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아 겟 멀어제드 빈 디피니션을 여기 있구나 하는 거를 자 여기서 자 얘도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가 지금 안 풀린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업스트랙트 얘가 이제 안 풀린 이유는 앙! 돈! 스탠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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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업스트랙트로 잡아주고 자 어디 보자 제가 됐죠 여기까지 해결됐고 자 빈 네임만 가지는 겟 디피니션이 없다 자 그러면은 위아래로 있을 것 같은데요 겟 디피니션 얘는 추상으로 추상화되어 있네요 자 콘크리트 하위 구체 클래스에 구현될 추상화 메소드들 자 오브젝트 빈 팩토리에서 빈 디피니션 네임이랑 겟 디피니션 아 그냥 이왕 다 적어주죠 자 명 적어주죠 디스토리 빈 음 음 자 여기서 자 정어주고 자 크리에이트 빈 하는 것도 추상화 밑에서 구현해 나 지금 신경 안 쓸래 그 다음에 겟 빈 디피니션도 음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어진 이름으로 빈 디피니션을 가져오는 거죠 빈 디피니션이 있는지 자 이런 것들 알게 되고요 자 자 허허허 음 음 음 자 이거같은 경우에는 얘 빈 디피니션을 받는 두번째 메서드가 필요하겠네요 자 어디 보자... 여기죠 그니까 빈 디피니션을 가져오는데도 지금 벌써 메서드가 여러개가 있는거죠 이렇게 얘는 풀리고 루트 빈 디피니션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겠다 자 다시 한번 흐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멀지널 디피니션은 갭빈에서 가져오는 애였어요 자 갭빈에서 이게 싱글톤 인스턴스가 넣을때 우선 빈 디피니션을 가져오는 작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빈 램을 가지고서 false로 들어가는건데 false로 조성이 없다고 들어가는거에요 그래서 우선은 갭빈 디피니션을 가지고서 빈 램이랑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빈 디피니션이 없을때는 만약에 빈 팩토리가 있으면 부모 걸로 지금 들어가는거 같죠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빈 램만 가지고 들어가는거는 돌려주는게 어 뭐냐 이거 돌려주는게 자 요거로 가볼까요 빈 디피니션이죠 예 빈 디피니션 지금 이걸 보신 분이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자 갭빈 디피니션 이름만으로 가져오는거는 빈 디피니션이랑 빈 램을 가지고서 뭘 제대로 빈 디피니션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root to 빈 디피니션이 나오게 되는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요게 지금 여기로 이제 밑으로 이어지게 되는거죠 잠시만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거죠 자 그러면은 얘를 돌려주게 되는건데 자 그래서 결국 root to 빈 디피니션을 돌려주게 되는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또 child 빈 디피니션이 나와요 그래서 root 빈 디피니션일 때는 그냥 root 빈을 돌려주고 child때는 child를 돌려주게 되는 지금 상황인거죠 child 디피니션을 그냥 정의해주면 될거 같아요 child 디피니션 만들어 볼까요 어디 보자 이거 뭐 그만 만들 수 있을거 같아요 얘는 child 빈 디피니션을 support에서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child 빈 디피니션 자 여기서 그냥 쭉 복사해줄게요 음 얘는 별로 볼거 없어요 부모 있으면은 일단 부모 뇜을 정한 다음에 부모랑 같이 받는거 예 아까 보셨던 root 빈 디피니션이랑 거의 뭐 하는 일은 뭐 비슷할거 같습니다 아 어쨌든 자 넘어갈게요 그냥 얘는 그래서 child 빈 디피니션 child 빈 디피니션일 경우에는 아 얘를 child 빈 디피니션을 받아서 이제 어 child 루트 빈 디피니션까지 만들어서 이제 이제 root 빈 디피니션 돌려주게 되는 거네요 음 이제 보시면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child의 parent name을 가지고서 이제 ancestor가 있는 걸로 다시 조율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어 아니 뭐야 이거 예 이거 이게 생성자 예 예 어쨌든 자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이런 이런 흐름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흐름은 자 빈 디피니션을 가져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갯빈에서 빈 디피니션을 가져왔구요 이런식으로 갯빈에도 왔냐 갯빈이 자 갯빈에서 빈 디피니션을 가져와서 이제 돌아가는거죠 오 자 완성됐네요 갯빈이 완성됐어요 이거는 지금 추상화된 어 추상화된 함수 아니 메서드구요 자 그러면은 지금 빨간불이 어디서 들어오냐 빨간불 어디서 들어오지 아 오케이 좋아 이제 ADD 싱글톤만 일단 넣어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어 저의 아니란 생각일까요 자 갯빈에서 이제 ADD 싱글톤을 가볼게요 음 이 정도면 뭐 에이소드도 구현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어부스트랙트 빈 팩토리가 만들어졌어요 오 좋아요 음 디스트로이 싱글톤스 어 컨피그러블 빈 팩토리 자 이제 빼먹은 함수들 아 빼먹은 메서드들 이제 구현을 해볼게요 예 예 자 어디 보자 앰프 12 파일 스트럭처 어이쿠 많다 어이쿠야 메서드들이 참 많네요 음 으쌰야쌰 아쌰쌰 상속받은 멤버들만 볼까 자 한번 잠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작 혹시라도 빠진거 좀 이제 넣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갯빈 이제 해서 콘텐츠팬 빈팩토리군에서 이런것들 뭐 있긴 한데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사소한 모직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싱글톤인지 알리아스가 있는지 뭐 이런것들은 그냥 좀 넘어갈게요 제가 사실 제일 중요시 여겼던 부분은 갯빈 부분이었거든요 갯빈 부분을 어느정도 이해하는게 중요했고 자 여기서 이제 하이라키컬 빈팩토리 이게 있는거 여기서 구현되었고 자 컨피그러블 빈팩토리 요거는 음 음 자 셋이랑 레지스터 크러스텀 에디터 이제 셋 부모 같은거 있었고 자 어디로 보자 크러스텀 에디터 크러스텀 에디터로 등록하는거고 그 다음에 에이디드 에이디드 빈 포스트 프로세서에다가 이제 리스트에다가 넣는거였죠 이런식으로 갯빈 포스터 그 다음에 알리아스 등록하는거 알리아스 맵에다가 이제 넣는거 보실 수가 있고 레지스터 싱글톤 어 싱글톤은 이제 여기다가 빛내미랑 보시면은 넣는 것을 보실 수가 있네요 레지스터 싱글톤 싱글톤 캐쉬에다가 음 음 에리드 싱글톤은 여기 있구나 이제 싱글톤에다가 푸시랑 싱글톤 오브젝트 디스토리 싱글톤은 음 디스토리 싱글톤 리무브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아 에리드 싱글톤은 이미 딴 데 있나보네요 어디있냐 에리드 싱글톤 자 로고를 로고로 전문을 바꿔 해 주고요 예 자 어디있냐 레지스터 싱글톤 이니포 싱글톤에 디스토리 할 때는 싱글톤 키스를 받아서 이제 이터레이트 시키면서 해지맵 어 싱글톤스 디스토리 싱글톤 하네요 이렇게 자 메소드도 구현 트랜스폰 및 네임 이거 있었구요 그 다음에 이즈 팩터 디퍼런스 이것도 있죠 이즈 팩터 디퍼런스 이것도 위에 있어 요게 밑에다가 있었구요 예 이닛 빈 래퍼 이닛 빈 래퍼는 음 자 빈 래퍼를 받아서 흠흠 흠흠흠 커스텀 에디터에서 키셋을 돌려서 이제 여기에다가 빈 래퍼에다가 등록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네요 자 빈 래퍼 아 자 비닐 래퍼를 아 이것도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지할게요